네 한 루비가 오케를 넣는건데 이게 왜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전형적인 가짜의 기본 제 정도면 엄청난 양인데 형광의 색깔은 좋지만 왜 가짜냐 하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가짜인지를 이거 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나있죠 기포가 나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전형적인 규소가 인조일 때 이렇게 구멍이 나있죠 기포가 있잖아요 기포가 있잖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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